DJ 다큐 스피넷 또 만났네 존 제인 별명은 존 제인 밖에 안 되는 거지 더 MC라고? 내가 랩하면 형은 집가서 체크 저도 실력이 있으니까 우승했겠죠 내가 어제 구구로 말아먹은 매생 너 귀여워 그냥 내 좀 더 밖엔 안 되니까 내가 갖고 노는 장난감 니가 아무리 때려봤다 내가 힘든 건 찰과상 아아아아아아아아아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랩